아니 몰랐는데 지금 주인의 경찰 같이 와주시길래 아유 무섭다 뭔 일이 있나 했는데 알고 있더니 저희를 보호해주신다고 하셨다고 하셨고 정말 황송할 따름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지는 정말 몰랐고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새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더 더 더 커지고 더 인도네시아의 마녀오리 새잠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띠리마카시